크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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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멀미 안나요? 이게 시점이 변경하는게 너무 불편해 멀미나실거 같애 오다가 뭐 저는 저야 뭐 제가 지금 하는거니까 하는데 뭐지 그냥 여긴 파밍하는데야? 여기 또 가는길이 있겠지요 여기야 여기여기 컴온 컴온 테이프 가위 어쩌구저쩌구 으쌰 오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 또 뭐가 있는데요? 오케이 약 이거 뭐 만드는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어? 어 널붙이 얍 얍 어? 안되네 오케이 오 화염병이다 화염병으로 다수의 적을 한번에 처치하십시오 불타는 적은 남에게 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키도키 아 아 구독감사합니다 은근히 게임 방송할때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넘나 감사한 것 파이어플라이 지도 중앙청에서 두번째 파이어플라이팅과 접선할 것 여자아이 14세 빨간머리 아 이거 나 왜 자꾸 패드를 옆으로 찍으라고 하는가 싶더니만 후레시가 어휴 깜짝이야 후레시가 깜빡깜빡할때 한번씩 이렇게 찍어줘야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았어 어휴 클리커 은신 클리커는 웅크린채 이동하는 소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애를 살짝만 기울여야된데 저기 소리를 들었을때는 안전해질 때까지 멈춰서 기다리십시오 아 꽉찼어 화염병으로 그냥 다 쓸어버려 이 음식이야 그걸로 가 그걸로 가 그걸로 가 그래 아주좋아요 아주좋아요 아 좋아좋아좋아 넘나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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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지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막 불타버리는데요? 또있나? 오 되게 많은데? 소지 불금이죠ㅎㅎ 신나는 불금 댄스파티타임 온다온다온다 온다식에 가만히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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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요? 고ütün 와.. 소리 봐 오 되게 많은데? 저 또 있는데? 어? 왜 안 맞아? 또 있어? 또 있었어 어? 맨손 introduce 어때에ㄹㅇ 아앜아 안니에 워어 워어 뜯겼어 워어 일단 얘는 긴 접으로 아 갑자기 어 바로 옆에 있었어 어 우와 얘도 클리커야? 아 칼을 다 썼구나 다시 잘 하자 진짜 제대로 하자 우와 칼로 찔리지 말고 그냥 싸다구나 오 클리커야 처음부터 그냥 찔렀어야 되네 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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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아 아 아 아니 클리커 또 있어 아 아 아니 클리커 또 있어 이건 뭐라고 이건 뭐라고 아 일로와 일로와 컴온 컴온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어 어 어 왜 안와 망했어 엉 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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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식기야 오우 잘한다 원투, 원투공격 아유 감사합니다 여자 좀비는 안 나오나요? 저는 구식인척하는 윗문식입니다 진짜 세다 애들 어 구식인척하는 윗문식이래 흐헤헤 흑 하나 더 있죠? 칼, 칼 필요해 칼. 칼 좀 많이 주세요 칼. 즉이요. 칼. 저쪽이 거. 저희가 시간 오세요. 칼 마세요. 고통없이 보내드립니다 올클리어 못 지나가나?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못 뽑네요 다 꽉 찼데 어떻게 된게 라순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데렉에게 보내는 편지 서점에 데렉이 자신의 근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뒀어 34378 금고 어딨어 34378 이거 아니야? 금고 금고 찾아봐 얘들아 금고 금고 이건가? 아닌데? 에이팀도 아니고? 금고 어딨지? 여기가 아닌가? 잠이 오는데 결말이 궁금해서 못자고 있어 아 오늘 결말을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되게 길걸요 이거? 금고 금고가 어딨다는거야? 어 저기 또 뭐있다 자 병이구요 자 병이구요 금고 금고 금고를 주세요 여기 있나? yeah 여깄다 어랋 아 이езде 깜짝 놀랬잖아 ivities 진짜 아 아... 깜짝이야 금고 어? 뭐야 열리는데? 헐 뭐지 이 호모함은?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로? 어디로? 우린 이제 어디로 가요? 막혔는데? 그래 아까 우리 여기서 싸운거 같은데? 자 천천히 한번 쑤 봅시다 어? 40분이네? 넘나 재밌어갖고 30분까지 한다 했는데 40분인것이다 이렇게 된거 5시까지 하죠 뭐 진짜 5시 되면 끌게요 어 저깄다 여기다 이거라 먹어라 어 어? 아 아 어디 있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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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이 아이 어디야 아이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하핳 귀여운데? 한방에.. 안가네? 아! 아! 어디야 나 여기야! 여기야! 아잇! 나 진짜! 아잇! 아잇! 안 빠졌어! 진짜 안 죽는다.. 왜 이렇게 안 죽어? 우와.. 총.. 총 완전 무슬몬데요? 아 여기 총이 안죽어? 여기 총 맞아? 여기 비비탄 아니니? 이건 잠겼네 여기도 있다 아니구나 아 이거 왔던덴데? 이거 왔던덴데? 헤헤 얘네들이 안 쫓아오는거 보니까 여기서 뭘 해야되나보다 아 저기 있구나? 아잇! 피부가 단단.. 저기 돼가지고 단단해가지고 그런가? 아니 근데.. 아.. 칼로 찍을 때는 좀 연한 부위를 찍어서 죽는건가? 아무리 그래도 총인데 총 너무 무슬몬데요? 아.. 젠장 진짜를 해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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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이걸 운이라고 하는건데 지금 그 운이 바닥났어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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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중앙청은 저쪽이야 중앙청 구경을 하고 가야될텐데 터럭을 넘기는 방법을 또 내가 찾아야된다 이거지 깜짝이야 에이.. 에이.. 뭐야? 아.. 화염병 이럴때 화염병이 절실한디? 아.. 화염병이 없어요 아.. 만들수있나?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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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요.. 죽었어 너네 야 누구한테 맞춰줄까 여기다 여기다 왜 안가? 어.. 이놈들 안가는거 보소 오키ah Ottelli 에휴 흐흐흭 흢흐흐흥 ~! 에이 knight 으앟 그래야x2 죽어야지 set 라고 볼 수 오 Mona 엷 unk 쇽쇽 쇽 칼 칼 날 붙이고 쇽쇽 좋아 간다 자 빵빵 갑니다 빵빵 으쌰 빵빵 오셔요 아 참 쉽죠 뭐 우리 이런 장사 한두번 해봅니까 이렇게 오는거지 커만요 오 자 에스 가자 그게 뭐야 으으쌰 으으쌰 뭐으으님 죽어 문을 . . . . . . . 찔렸다. 네, 너의 손에 있는 게 있었나? 부끄러워 오케이, 어디서 꺼내줄까? 다시 찾아봐라 그래서 마를린은 혐의를 생각해? 네, 그녀는 믿어 너는 어떻게 쥐었지? 수집한 부품을 사용하는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십쇼 오오 오오 업그레이드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 보니까 완전 초반인데 지금? 오오오 마르헨 마르헨 이것도 플레이 타임 겁나 긴 거네 아 그녀는 알고 계시네요. 놀라운 것 같아 거의 다 죽였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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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P가 무서워서 밤에 잠이 안 와 진짜 무서우셨구나 그 진짜 아 잠자기 무섭겠다 생각하면 생각해 보기만 아니 반도 안 온 건 알겠는데 반에 반이나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SCP 괴담 중에 역대급이었어요 네 네 토톤이 형 어이구 토톤이 형님 주무세요 야 놀랬잖아 미안해 이리와 이리와 오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어? 누르라는데? 왜 안 누나는데? 이런 숨겨진데 막 아이템이 많네 네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미셸 키퍼 음.. 뭐 별건 없고 네 김혜진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여기서 마무리할까? 더 뭔가 여기서 진행되기 전에? 그냥 뭔가 평온한 이때 마무리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 또 얘네 다 어디갔니? 근데 헉? 뭐야 그냥 물이구나 놀래라 여기 이쪽에 길이 있네 오케이 못찾아 박물관이었대 여기 정말? 오 오 쇼 쇼 머리 조심 으아 쇼 으아 으아 죽음 지금 도착하자 헐 헐 헐 저쪽에 놈들이 있대 헐 헐 없던 애들이 갑자기 갑자기 어디서 막 나온거야? 어 이제 없는데? 칼 없는데나? 아 이거 플스 밖에 없어요? 아 플스 밖에 없대요 죄송합니다 아 맞다 이거 플스3로 만들어지고 포로 이식된거죠? 플스3가 오리지널이고 플스4로 리마스터 한거 같아요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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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떨린다 무서우다 좋아좋아 파밍해야돼 파밍 파밍만이 살길이다 만들 수 있을때 만들어놔야돼 칼로 문을 열어야돼 또? 내 칼쓰는거야 그럼? 칼로 문을 열어야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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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도있나? 없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쒸.. 칼없어 칼없는데에 쒸쒸쒸쒸 쒸쒸쒸 흐흐흐흐흐 불 안타는데? 저거 화임병 아니였어? 아 그냥 병이었구나 아 아 미안해라 흐흐흐헣 아 저거 그냥 병이었어 아팠겠다 얘들아 저기야 저기 가 가 글로 가 불타 불타 그렇지 어 아 불 안탔어 소득이 별로 없네요 어 탔나 조용한데 탔나봐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꼬신내가 나네요 흡 후으으으으 andra 탔어 탔어 슬쩍 다갖고 탔어 탔어 몽둥이 손 주먹quiera Hu- 뭔 소리.. 공포라디오에서 자주 듣는 소리죠? 왜 깜짝이야! 강소주병을 던지는 왓썸님 공병은 슈퍼로 여서.. 여서 공병 얼마죠? 지금 뭐야? 응? 지금 무슨 상황이야? 설마 지들끼리 싸우는거야 저기? 후원 감사합니다 쟤 뭐해? 뭐하지 쟤? 흐흐흐흐 오! 유후! 역시마님 아 라이언 언니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힘들었는데 퇴근하는데 섬님 반중 알람이 와서 너무너무 좋네요 으흐흐흑 으흑 으흑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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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알아 이놈아 약은 놈들아 죽어라 죽어라 죽었으면 그냥 곱게도 마 그냥 이놈들아 안돼! 안돼! 우리 마념을 건드리서 또 그렇죠 으! 이놈시키! 이놈시키 우리 마념 이놈이건 우리 마념 뭔데 좀비하고 맞짱 뜨는 어? 우리 마념을 털끗하나 건드려라서는 안된다 나야나님 감사합니다 맞을지 슬슬 맞아야지 우리 마념을 건드렸으니까 괜찮아? 조금 숨이 찬 것 뿐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한번 옥상에 나올거야 오케이 좀비 가십시다 게임측은 좀비들의 스태미나가 약한 것 같아요 저런 좀비들은 좀비가 된지 얼마 안된 좀비에요 거의 인간에 가까운 좀비 좀 센 애들은 오래된 애들은 되게 세요 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어 아 와 이거 봐봐요 저기가 시청이야? 중앙청인가? 아 나는 저 중앙청이고 뭐고 나는 여기가 멋있지 않나요? 심쿵 나는 전설이다 보는거지 않나 심쿵 실크같은 왓섬님 지키려 마님이 열일중이십니다 어 나 아이템인줄 알고 주웠는데 어 이걸로 싸우면 되겄는데요 마님 마님 제가 무기를 구했습쇼 이걸로 그냥 좀비 뒤통수 후려 갈겨불면 그냥 다 되겄는디요 마님 어 비켜라 여기다 넣나요? 어 깜짝이야 리오 다리맘님 열개 감사합니다 실크같은 왓섬님 지키러 마음이 마님이 열일중이십니다 아니죠 제가 마님 지켰는데요 이길 바라던거냐 이길 바라던거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치는 끝내주네요 이 쪽이야 빨리 와 이놈아 아 예 많이 생각할 시간도 안주시네 거의 다 왔어 힘내 돌쇠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엔 쌀밥 주십니까 자기만 돌면돼 가자 계속 가자 얘야 난 누구랑 얘기하니 에이 어서오세요 마님 뒤로 뛰는거 보셨습니깨유 계단에서 뒤로 뛰기 계단에서 뒤로 오르기 롤랩 롤랩 섭쇠에 진기면기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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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보셨습니깐? 네? Recht해 에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은 주지 않아 에이 내가 그냥 다 스포여버릴꺼야 내가 명령 접선지역을 순찰하라 여자애를 없앤 다음 안전과학으로 이송될 때까지 군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자애의 식사와 건강을 잘 관리하라 그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라 그 애는 이 애겠지요 너 되게 사람 야 너 되게 어 닿으면 뭐 안될 것처럼 피한다 나를 어 우리 뭐 닿으면 뭐 나한테 뭐 전염병 없니 야 오야야 마니 마님도 야 참 아 서러운데 뭔가 마님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마님 여기로 올라갑니까 이거 잡습니까 잡는거겠지 뭐 보나마나 하하아 도류세른 힘이 강하다 하하아 도류세른 힘이 강하다 하하 으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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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부끄럽니? 같이 가! 저기요? 저기요? 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내 1등! 안돼... 안돼...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티스? 어쩌면 지도라든지 행손실을 알 수 있는 뭔가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더 할 생각이 들었어? 될 때까지 해봐야지! 연구실이 어디 있었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서쪽 어딘가 있다고만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답지 않아. 우리에 대해서 뭘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아? 내가 이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는 건 알지. 우린 쓰레기들이야, 최리야. 한참 전에 그렇게 됐다고. 우린 생존자라고! 이제 끝났어, 테스! 해볼 만큼 해봤잖아. 집으로 가자. 난... 아무 데도 안 가. 여기서 끝낼 거야.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었어. 아니! 하지마! 내가 손을 대지 마.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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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이 됐다. 한 시간 전에 물렸는데 벌써 아카라 됐어. 이건 진짜 일이야, 조일! 너는 이 녀석을 통해 주어야 돼. 그 녀석에는 그 녀석에 가고 있었는데... 아, 이 녀석에는... 넌... 내가 그렇다고 하지. 네, 너는 알겠어. 봐. 여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너는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토미에 가면. 줄구를 감시해. 놈이 들어왔어. 내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서둘러 가야 할 거야. 우리들아 담지나 여기 두고 가라고? 절대로! 난처럼 괴물로 변하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가 찾을땐 아니! 그냥 가! 그냥 가! 엘리 죄송해요 지금 나한테 욕했지 그래 똑똑히 들었어 하아 살아야될텐데 살 수 있을거야 너도 지금 나한테 욕했지 제발 너라도 그만해줄래 흠 흠 어떻게 된거야 설마 죽은건 아니겠지? 설마? 죽었나봐 어 오 마이 갓 테스 오 마이 갓이네 진짜 어디가 흠흠흠 으으아 오케이 쇠무기 쇠무기 뭐야, 봤어? 왜왜왜 빨리와 저기있어 나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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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네 왜왜왜왜왜왜 뒤 있어 갔다 다시오나 온다 지금이야 준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 번도.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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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와와.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 잠깐만. 내가 선빵인데. 내가 선빵이잖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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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내가 선빵인데. 자기가 먼저 때리고 있어. 이 싸움의 손빵은 나야나 나야나 몽둥이만한게 없지 아주 그냥 취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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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거에요. 더 더 기다려주세요. 야 삐껴삐껴 좋았쓰 엄마야 으! 으으!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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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뒤에 있냐? 어디서 공격하나? 야! 아아 저거 합시다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앟 아아 아 나 죽은거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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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 잠깐만 앞뒤로 온거야 지금? 이거는 반칙이지 앞뒤로오는거는 마님이 2인분 해주셨었는데 나 혼자서 1인분을 할래니 온다 온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내 선빵인데 야 뒤에 있냐? 뒤에 있는지 봐 아이구 진짜 아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기 시간을 좀 주세요 야 뒤에 있어 뒤에 아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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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슨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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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아픈데 으쒸 하하 어때 죽여지지 않나 이지로 하길 잘했어 너무 어리나 어려움이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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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심쿵 아 깜짝이야 역시 섬님의 개인집에서 서류 작성하며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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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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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깄다 이놈 봐! 컴온이요우! 잠깐만, 우리 마님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구나 아, 우리 마님~~ тутPass 사단 인상 should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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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오오오오 뭐해 이거? 기군내서 아 얘는 숨 드실 수 있어 대박 와 전란이 다 스텝 아우 하나 어디 갔어? 왜?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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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가자 굳이 여기 탈필 없잖아 옆으로 가도 되잖아 앗 아아 양쪽에 다 있구나 진짜 가자 야 너 수영할 줄 모른다며 할 수 있게 되겠지 야 수영할 줄 모르잖아 잠깐 저쪽도 그러냐? 저쪽도 그런가? 일로와봐 저쪽으로 가보자 이 게임은 적을 죽이면 아이템이 안 나오나봐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고 아 여기도 그러네 야 그냥 깊다 야 일단 와봐 어쩔 수 없다 일단 즐겨 어? 어 천재인데?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너 천재인데? 아니 그런 길이 있었어 오오? 어 글쩍 글쩍 FOO 후 후 후 흡 Burr ρρ Torres Honey 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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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엔뉴 해줘야지 아임파인했으면 엔뉴 해주는게 도리 아닌가? 아 아 어 저거 만들수있나? 듣기 모드 범위 제작속도 듣기 모드 범위하자 아이템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구요 보면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있나 보고 올게 저기 뭐있다 뭐있다 호이오이오이오이오이옥 어 생각보다 숨 오래참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도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로 올라가야되는데 도리로 올라가야되는데 왜냐? 2G니까 심쿵! 첼리나님 고맙습니다 왜? 혼자 생활한다는게 뭔소리야? 방무지 못해요? 그거 왜 하는거죠? 그런거 왜 하는겁니까? 저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게 제일로 싫거든요 어 뭐야 뭐 있다 이거 뭐야? 어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아아 3G 게임방송 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도전욕구 근데 저도 아마 제가 게임방송으로 안하고 그냥 집에서 취미로 만약에 게임을 했으면 쟨 이걸 봅시다 어이구어이구 왜 못올라가지? 어이구 으잉 으잃잃잃잃잃잃잃 흐흫 흐흫 으쌰 아이 니꺼래 된다 아이 니꺼래 타라 오케이 오케잇 야 야야 올라가 올라가서 그거 잡아줘 아니 그래도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먼저 얘기해 주기 없기 아셨죠? 제가 좀 답답하더라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할 때 고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잖아 그런거 보는 재미도 있지 않아요? 아 저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아아아하 막 그러면서 아아 시키 모르네 모르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보는 재미 있지 않나요? 그렇게 봐주세요 여기요 테스 말인데요 어떻게 해 원칙을 말해줄게 테스 얘기는 꺼내지 마라 다시는 테인사는 각자 한번 둬주자 둘째로 니 상태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넌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죽이려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시키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 말해봐 시키는 대로 할게요 좋아 여기서 북쪽으로 여기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가면 마을이 있어 거기서 나한테 신세진 친구가 있지 그 녀석한테 차를 빌릴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어서 가자 너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도 애써서 지금 마님과 섭수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마님이 사라져서 지금 자아를 잃게 되었단다 어렵게 만든 캐릭터인데 로봇사는 더 빨리 앞에서 이러고 로봇사는 더 빨리 로봇사는 로봇사는 액체로맨 조용히 로봇사는